처음 뵙겠습니다. 이젠 너무 선명해졌어 저 하나 속에 낯선 그림자 아마 다시 맺을 수 있어 왜 그러지 볼까? 아니야. 미안. 김경우 평사라고 했지 근데 잘 부탁드릴 반영이 전생이 되는 거야 또 쏟아지는 아픔틀 아아 아아 네게 소리도 안 돼 그 표정이 아니란 거란 그때부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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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내게 약속해 어떤가 둘 다 덮쳐도 우리 끝없이 널 향해 노래할 거라고 나만 담당자세 끝은 보면 됐습니다. 그만하세요.